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15일간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조계종도 다음 달 5일까지 법회 취소 연장과 합장 인사 등을 권고하는 등 3차 추가 지침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이 지난달 법회 자제를 독려하는 1차 지침을 시작으로 초하루 법회 등 대중행사 전면 취소라는 2차 지침을 전달한 데 이어 다음 달 5일까지 3차 추가 지침을 전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을 시행한 정부보다 사흘 앞선 19일 조계종이 전국 4차례 해당 지침을 전달한 겁니다. 거리 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의 지침도 있고 더불어 우리 불교계가 코로나 발생 이후로 많은 사부대중 특히 주지심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종단의 지침이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불자들이 각자 위치해서 기도와 이러한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모든 국민들이 하루속히 쾌위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3차 지침을 내렸습니다. 조계종은 모든 법회를 비롯해 불교대학 등 대중행사와 모임을 전면 중단하는 기존 지침을 4월 5일까지 연장하고 사찰 내 예방 조치를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합장 인사 권고를 더했습니다. 사찰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합장으로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나이와 지위 고화를 떠나 예를 갖출 수 있는 인사법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합장하는 인사를 시작한다면 거리 두기 운동과 같이 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손을 모으는 게 아니고 마음을 모으고 자기 마음을 낮추는 일이기에 더 고귀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종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사부대중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재정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지만 빠른 종식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간 동안 지침을 잘 이행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능히 어려운 일을 함께하면 부처님처럼 이렇게 사회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함께 이렇게 어려움을 나눴으면 합니다. 선제적인 대응으로 불교가 종교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은 3차 지침으로 다시 한 번 긴장태세를 늦추지 않도록 당부하고 사찰 내외에서 합장 인사를 생활화해 사회적 거리 두기는 물론 코로나19 종식에 모두가 한 마음을 모으길 독려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